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는 장모님을 속여서 사기친 그런 양아치 사위를 데려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사위를 박살낸 그런 모녀사기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엔 장모가 범인이다. 사위차 몰래 끌고가 개박살. 원지. 엄마가 저희 남편차로 연습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저희 엄마가요 면허를 땄지만 아직 차는 없어요. 근데 주차연습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임의로 남편차로 연습을 하게 해드렸거든요. 평소 거의 안타는 차고 그냥 장기주차상태에요. 근데 엄마가 처음엔 연습을 잘하나 싶더니 결국엔 하하 그러니까 차 뒷부분을 벽이랑 기능에 쿵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물론 이게 엄청 강하게 박은게 아닌 만큼 차가 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내려앉은 건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발로 쾅 짓밟은 느낌으로 살짝 패어 들어가고. 또 허옇게 끌킨게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저도 너무 놀라 패닉에 빠졌는데요. 아직 남편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고난거. 아니 사고를 떠나서 제가 차를 저희 엄마가 몰게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남편 차는 G70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아니 그냥 제가 했다고 사고났다고 속이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무면허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왠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요 이런 와중에도 저희 엄마가 사고를 냈다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럴까요? 아직은 머리도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남편이 많이 화내고 그럴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아까는 배터리로 자기 장모님 탈탈 털어먹는 생양아치 사이가 보이더만 이건 또 뭐냐? 사위차 몰래 박살내버리는 모녀 사기단이 여기 있었네? 어이구 까이까이 2번 미친 말도 안하고 남편 차를 몰다가 사고를 했다고 게다가 뭐라고? 네가 한 걸로 속일 거라고 도랏 와 나중에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완전히 개혈 받겠다. 아줌마 왜 그래요? 혹시 이혼 당하고 싶어서 빠락하는 거야? 그런 거야? 3번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두 모녀가 완전 똑같구만 연습하라고 남편 차를 몰래 들이민 딸년이나 또 그 제안을 거절하는 애미나 그래 똥이 애를 낳으니까 역시 똑같은 똥으로 태어나는 거네 끌끌 끌끌 정답이죠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올라오는 법입니다 콩콩 팟팟 똥똥 3번 아니 연습을 하기 전에 남편한테 미리 허락을 구했다면 또 모를까 사고를 먼저 내고 뒤늦게 말을 하면 네 남편 당연히 열받겠죠? 역지 사지를 해보세요 스니 본인은 이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스니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고를 내면 거기다가 남편이 어 이거 엄마가 아니고 내가 그랬어 이러면 스니 기분은 어떨 것 같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4번 아니 이 아줌마 뭐야 미친거야? 당연히 너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화내는 정도를 판에다 물어보는 건 도대체 뭐여? 어? 우리가 남편이냐? 5번 예전부터 그랬죠? 마누라랑 차는 절대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6번 뭘까 이건?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런 건가? 정말 무식하네 그걸 지 멋대로 타라고 하는 딸이나 또 사위차를 주인 허락도 없이 타는 장모나 진짜 니들 대단하다 대단해 7번 일단 먼저 사고 사진을 올려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쿵 소리가 났다면 살짝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끌 끌 끌 끌 후기 아까 남편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솔직히 다 말했어요 물론 말하기 싫었지만 어차피 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고 또 그 주차장 CCTV도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 같은 거 어차피 안 통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은 화를 억지로 꾹꾹 눌러 참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내색을 하더니 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가서 차를 확인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차 눌린 곳을 막 만졌습니다 근데요 이때 솔직히 저희 남편에게 미안한 건 맞지만 아니 이런 경우에 먼저 사람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다친 거 안 물어보는 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걸 자격이 없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남도 아닌데 부부고 또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잖아 근데 남편이 자꾸만 차만 걱정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대략 2분 정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한숨을 푹 쉬더니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저희 엄마를 자기 보험에 추가할 거래요 1인 추가할 테니까 장모님 넣어드릴 테니까 그리 알아 아 근데 어디 뭐 다치신 건 아니지? 이러면서 뒤늦게 물어오는데 이때는 기분이 좀 풀려가지고 저도 좋게 아니야 그냥 살짝 쿵 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 엑스레이는 찍어봐야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목이나 허리는 모르는 거다 상상도 못했던 후유증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사고야 이러네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운전 연습은 학원을 통해서 하래요 자기 차로 주차 연습 정도라야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주행은 다르다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신 혼자 연습은 절대 안된다면서 위험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엄마 옆에 타지 말고 뭐 여하튼 저는 남편이 화를 낼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미 다 찌그러진 차 화를 낸다고 펴지는 것도 아니고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어? 내 말대로 해 알았지? 이러면서 신신당부하고 일단은 넘어갔어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도 슬쩍 보니까 화가 안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내색은 안하고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긴 해요 댓글 1번 이봐요 스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스니가 아끼는 샤넬백을 니네 시모가 몰래 들고 나갔다가 기스를 내면 스니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장모님 보험 추가한다는 말에 그냥 됐다 아니다 괜찮아 이렇게 거절을 해야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걸 또 냉큼 받아 쳐먹어? 뭔데요? 님 양아치세요? 그리고 그 꼴을 하고 엄마한테 또 차를 빌려주겠다고? 엄마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60대를 훌쩍 넘었다면 내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요 운전 그냥 못하게 하세요 그 나이에 초보 운전은 아닙니다 평생을 운전해온 사람이면 또 다르지만 그 나이에 초보는 아니라고 둘 다 혐치가 없어 모녀 아니랄까봐 2번 와 후기 봐라 세상에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남편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엄마 걱정 안 만약 내가 쓴 남편이라면 인간의 도리와 예의상 그래 장모님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도 그 외에 부수적인 거 뭐 보험이라든지 나중에 뭐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라 혼자 두면 위험하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분 완전 보살이네 아니 부처님이요? 덜덜덜덜 3번 써니는 이미 원아웃을 당한 상태인데 후기를 보니까 마인드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로군요 보아하니 이건 뭐 삼진아웃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 다음에 또 한 번 사고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이혼 말이지 그러잖아 남편 보고 진짜 대박이네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진심을 다해가지고 남편한테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쓴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4번 물론 말하기 싫었지만 어차피 블랙박스도 있고 또 그 주차장 CCTV도 있으니까 거짓말 같은 거 어차피 안 통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말을 했어요 라니 아니 야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읽은 거야? 만약 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아니야 이러고 발뺌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가? 어?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누가 발로 찼나 보지 뭐 이렇게 인성 진짜 글러먹은 옆에 내로구만 남편 너무 아깝다 댓글 본문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후기 완전 거지 같아요 5번 남편 진짜 개불상하다 결시친 보면 이상한 남자들 엄청 많고 또 그런 놈들은 정상인 여자 만나고 꼭 착한 남자는 이렇게 이상한 여자를 만나더라고 왜 이럴까 이거 시공창의 법칙입니다 아니 G70이면 고가의 차량이고 그런 만큼 남편도 큰 마음을 먹고 산 걸 텐데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아꼈을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오네 어머 남자들은 자기 자식만큼이나 아끼는 게 바로 차라고 들었는데 오죽하면 애마라고 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이걸 참네 와 진짜 보살이다 보살 그리고 남편님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무조건 이혼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여자가 앞으로 비슷한 병크 병신 크리티컬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6번 훅이 진짜 욕 나온다 부디 바라올건데 반드시 꼭 쓴이가 아끼는 물건 시모가 몰래 쓰고 어디 하나 제대로 상처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도 쓴이는 절대 화내면 안됩니다 세상에서 내로난분이 제일 그지같고 역겨우니까요 아시겠죠 7번 내 주변에도 이런 인간이 하나 있는데 참 신기해요 아니 왜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들 다친 거 안 물어본다고 서운해하는 거냐 이거지 내 말은 대체 왜 그런 랄지들을 하는 거야 저기요 님 남편이 사고 낸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이 사고를 낸 건데 왜 남편한테 서운해하는 거야 나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8번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조금 다쳤는데 뭔데 왜 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왜 내 안부를 물어오지 않느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 놈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어떤 한 화법입니다 자기만의 화법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근데 그 불 가지고 뭐라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불을 던져가지고 그 불을 덮어버리는 거야 진짜 거시 같은 거죠 그냥 분리시키고 싶은 그런 종자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